맞지? 맞네. 안녕하세요. 연석 씨. 연석 씨 안녕하세요. 오늘도 서술을 한다 계시네. 이쪽에 계시면 불러오죠. 안녕하세요. 앞에 길만 조금 열어주세요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조금씩만 뒤로 떨어질게요. 여기 옆으로 조금씩만 이동할게요. 여기 옆으로 조금씩만 이동할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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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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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길 좀 열어주세요. 나왔네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조심하세요. 들어오세요. 자, 들어가세요. 나오세요. 자, 앞에 등장 좀 열어주세요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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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. 나왔네. 다하이마. 자자있어요. 다하나. 좀 EUG. 청소. 나왔네. 저희 말. 여기 다 나오세요. 이쪽 다 나오시라고요. 나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